오늘 이야기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루는 한 축인 랜드 플래시의 기술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2019년의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있는 기술, 오늘 이야기는 SK하이닉스의 4D 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방향 중 하나가 집적도를 높여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쌀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쌀간의 간섭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면 구조의 랜드 플래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집적도의 한계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SK하이닉스와 같은 현재 시장의 선두 업체들의 기술은 이 랜드 플래시를 96층까지 쌓아 올리는 데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만한 부분이 플로팅 게이트와 CTF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작동 원리는 전화의 양을 통해 0과 1을 구분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나누는 평면 구조의 랜드 플래시 시대에 전자의 저장 방식을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절염막이 전자를 통과시킨 후에 트랜지스터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부분이 전기가 통하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도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앞서의 문제처럼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쌀간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체끼리 서로 간섭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해답은 전자를 도체가 아닌 부도체에 저장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부도체의 전자를 저장하여 쌀간의 간섭이라는 집적도 향상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돌파하는 것이 CTF가 되겠습니다. 96단 CTF, 현 세대의 랜드 플래시 기술을 대표하는 이 단어들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PUC라는 단어를 합치게 되면 오늘의 주인공 SK하이닉스의 4D 랜드가 되는데요.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 현재의 반도체 시장 상황과 관련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해답으로 SK하이닉스는 4D 랜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단과 CTF라는 현 세대의 최신 기술, 여기에 PUC를 통한 효율 개선은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SK하이닉스만의 경쟁력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랜드 플래시의 쌀 구조는 쌀이 차지하는 부분과 회로등이 들어가는 주변부로 나누게 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셀들을 위로 쌓아 올리고 플로팅 게이트를 CTF로 바꾸어 셀의 간섭 현상을 극복해 집적도 향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3D 랜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96단까지 쌓게 되면 현 세대의 96단 3D 랜드 플래시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96단 3D 랜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로 이 주변의 회로부를 아래로 접어 칩 사이즈를 줄이는 설계 개선이 바로 PUC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가량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이를 반도체의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칩의 개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3D 랜드의 PUC가 가세하게 되면 웨이퍼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을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4D 랜드 플래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4D 랜드 플래시 기술을 적용한 1TB QLC 랜드 플래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이야기들이 가진 의미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소식이 전해진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TB 용량의 SSD와 1TB 랜드 플래시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QLC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역시 랜드 플래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횟수만큼 제품을 사용하면 망가져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셀 중에 하나의 셀이 그만큼의 쓰기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나온 1TB QLC 랜드 칩 하나에는 무려 2,800억여 개의 셀이 집적되어 있고 여러 번 사용된 셀이 다시 재사용되지 않고 골고루 사용되어 전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웨어 레벨링과 같은 기술들이 계속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제품의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단순히 제시되는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쓰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QLC가 가진 가격과 용량에서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QLC의 단점 중 하나로 지목되는 속도 문제를 어느 정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SSD를 예로 들면 SSD 안의 랜드 플래시는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칩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랜드 칩을 사용하는 SSD일 경우 고용량일수록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수요를 확보해 대량으로 생산하고 원가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랜드 플래시 시장의 치킨게임에 앞서 현재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게 될까요? 이제 다음 두 문장에 대한 답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물론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SK하이닉스가 선택한 방향만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 현 세대의 랜드 플래시를 대표하는 최신 기술 더 높은 효율 그리고 QLC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랜드 플래시 시장 내의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약진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의 다운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메모리 업계에는 새로운 지형이 그려지게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이 SK하이닉스의 4D 랜드 플래시 개발을 기점으로 D램 시장만큼 랜드 플래시 시장도 지금보다 더욱 확고한 대한민국의 영역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1테라 QLC, 4D 랜드라는 단어보다 더욱 중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연구원분들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되겠죠.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orrow